봄투데이 해비치 제품을 소개해드릴건데요 해비치에는 주문장을 함께 넣어드리는데요 주문하신 날짜와 출고 날짜 고객님의 상황과 주문사항을 손솔 기입해서 드리고 있고요 해비치의 아이폰5 이테디 알파 베지터블 청양가죽 파우치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제품 품질 보증서가 같이 첨부가 되어있고요 제품을 보시면 하얀색 천에 쌓여져 있는데요 색상은 네이비 색상이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테리아 베지터블 가죽협회 인증서가 같이 첨부가 되어있고요 파우치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핸드폰을 수납해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가죽이 천양가죽이라 다소 퍼포만감이 있는데요 사용할수록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넣고 빼기가 용해지실 거고요 아래쪽에는 스피커 구멍이 있기 때문에 전화 오실 때 소리가 잘 들을 수 있고요 옆쪽에는 카드 수납 공간이 총 3곳이 있고요 카드를 수납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옆쪽에는 지폐 수납 공간이 있어서 지폐 수납이 가능하신데요 지폐를 수납해주시면 되고요 안감 소재는 스웨이트 소재로 제작이 되어있는데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제품의 실용성보다는 멋스러움을 더욱 살려서 제작이 된 케이스고요 겉감은 이타페 알파의 베지터블 가죽을 사용해서 가죽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게 느껴지고요 한정 수량만 제작되는 수재 제작 케이스라서 제작이 한정 수량만 된다고 하고 있고요 두께 약 1.8mm의 가죽 극계를 기대로 살려서 제품 보호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니셜 기입이 가능하신데요 이니셜은 제품 앞면 하단부와 칼도 수납꽂이 하단부에 기입이 되시는데요 이쁜 필기체이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